인사는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 동시항변권 여기 보고 그 다음에 3제를 위한 계약하고 해제, 매매 정도 아마 정리가 될 건데 문제집은 250페이지 보시면 돼요. 예상문제집은 250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마스터북은 163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동시항변권은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이건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요 근래 동시항변권이 가장 시험에 많이 배정되는 것은 동시항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한 4년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물어보면 성립요건을 물어볼 차례가 됐는데 성립요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원래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마스터북에 보시면 여기 폐지수로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63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의인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있죠. 성립요건이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4년 동안 나온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걸 냈었어요. 여기 박스 문제 있죠. 동시항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냈었거든요. 거의 4년 동안 이 문제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나오면 앞에 있는 요건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시험에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 동시항관계는 여기 보면 쌍무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나온 시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무상 소비대차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지금은 예전에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대급부,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동시항병권이거든요.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채무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쌍무계약은 대표적으로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배우는 교환계약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들어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면 좋은데 이 쌍무계약을 보통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내지 않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증여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잖아요. 그럼 증여나 사용대차는 동시 이행 항병권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건 X가 된다고요. 이건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이 올해 시험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타시험에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비대차는 일명 대출이거든요. 그럼 친구한테 내가 10만 원 빌릴 때는 이게 무상 소비대차가 될 거예요. 이자를 안 주는 거니까. 그럼 무상 소비대차는 동시 이행 항병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상이기 때문에.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그럼 그건 유상이잖아요. 유상. 유상 소비대차라고. 그럼 보통 무상 소비대차는 동시 항병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유상 소비대차는 동시 항병권이 나온다고. 그렇겠죠. 이자가 있는 거 없는 거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무상 소비대차였었어요. 무상 소비대차에서도 동시 이행 항병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우리 시험은 아니고 타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마 소비대차까지는 끄집어내지는 않을 건데 이건 기억해 달라는 거죠. 이거요. 증여라든지 상용대차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병권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질문을 한번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쌍무계약에서 이렇게 나왔고 편무계약은 동시 항병권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를 냈었는데 지금은 예시를 드려버려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나 하고 가시라는 거고 이 동시 항병권은 유치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공평의 원칙이지만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수리비를 안 주면 당신 물건을 안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유치권이고 동시 이행 항병권은 당신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내 채무를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대상이 약간 좀 달라요. 그 부분이. 동시 이행 항병권하고 들어와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둘 다 공평의 원칙이에요. 동시 항병권하고 유치권은. 예전에 25회 때 유치권하고 동시 항병권 두 개를 분리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유치권하고 동시 항병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유치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 있잖아요. 유치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불가분성이 있어요. 불가분성이다 라고 해서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한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런데 이 동시 항병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동시 이행 항병권은 이 불가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일부를 이행해요. 일부를 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어떻게 돼요? 일부를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데 동시 항병권은 그 성질이 없어요. 상대방이 일부를 이행하면 나도 일부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25회 때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이게 가장 차이점이. 그 정도 좀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거 보시면 성립요건인데 성립요건은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어떤 거냐면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여기 변제기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기 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요건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때 대가적 채무를 부담할 때 동일한 쌍무계약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동일한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가 있어야 되고 이 상대방 의도 채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동향병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채무를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가 이 매매계약이라는 거 있죠. 매매계약이라는 동일한 계약,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야 되지 갑의 채무가 다른 계약으로 발생이 되고 을의 채무도 다른 계약으로 발생이 됐다면 각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시항병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이행항병권에서 문제를 내면 이 부분을 냅니다. 그래서 별개의 약정,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에 의해서 각각의 채무가 발생이 됐다면 둘 간의 관계도 동시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럼 별개의 계약은 우리 시험에 두 개 다 나왔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특약한 사실이 없어요. 둘이 특약을 해서 동시이행을 하자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동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거꾸로 당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특약을 했어요. 우리 특약을 했다. 특약이 있다면 동시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개의 계약은 포인트가 특약이 있느냐 특약이 없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특약이 만약에 없으면 동시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별개의 계약인데 특약이 있다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를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이걸 우리 시험에 둘 다 다 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매매를 해서 각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의리란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상속을 받거든요. 그럼 이 상속인인데 이 상속인도 동시항병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당연히 물려받은 거니까. 포괄승기니까. 그런데 상속, 당사자가 바뀐 거고 이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의 채권이 뭐죠? 갑의 채권은 돈 달라는 거죠. 매매대금. 그러면 그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해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을 양도했다. 돈 받을 권리를 양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돈 달라고 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아직 갑으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했으니까 난 돈 줄 수 없습니다라고 대항할 수가 있다고. 이게 동시항병권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항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가 뭐예요? 을의 채무는 대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금 지급 채무를 이렇게 양수를 받은 거야.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뭐 했다는 거죠? 인수한 거야. 채무를 인수했다. 그럼 채무를 인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갑이 돈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럼 병은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집 있잖아. 이 집 반대급부. 집 의뢰게 줬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안 줬으면 나 돈 못 준다. 이것도 동시항병권이에요. 그럼 결국은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동시항병권은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채권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상속이 돼서 당사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동시 이행항병권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경계입니다. 경계는 바뀔 경자, 바뀔 갱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좀 바꾸면 좋은데 한자가. 이게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계약이 있어서 전에 구계약이 있었고 새로 맺은 계약이 있거든요. 그럼 구계약에 묻혀있는 동시항병권을 끄집어다가 새로운 계약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약 자체가 다른 거니까. 만약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죠? 결혼했던 사람이 재혼을 더 빨리 합니다. 난 죽어도 재혼 안 할 거야. 더 빨리 하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맛을 안 거죠, 결국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과거의 배우자하고 약속한 것을 새로운 배우자하고 서로 끄집어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완전히 계약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경계계약이라고. 경계계약. 이건 채권 소멸사유 중 하나예요. 구계약에 붙어있던 채권이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계는 완전히 계약 내용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동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살짝.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경계, 상속 등은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데 눈가림이죠. 이것들은 소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팔레트 두 개는 꼭 애우시라고 하거든요. 하나가 뭐냐? 쌍방의 채무 중 하나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행불능이 된 거야. 그럼 이행불능이 됐으면 손해배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없었던 걸로 갈 수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약속들어 내 채무 너 줄 테니까 그 손해배상 내한테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계약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갑일한 사람이 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둘이 교환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교환계약을. 그런데 이 목적물이 있잖아요. 이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이 돼버린 거야. 가장 나는 궁금했던 게 수용이 된 거야.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교환계약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는 게 맞아요. 없어지는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의리라는 사람이 나 이 토지 필요 없거든. 그럼 계약 내용대로 너 이거 가져가고 수용되면 보상금 대상청구권 나오잖아요. 그 보상금 대상청구권 이거 내가 갖고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둘이 계약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법이 개입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고 유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초심자일 때는 교환계약을 해서 집하고 땅하고 바꾸기로 했는데 집이 수용되거나 토지가 수용돼 버리면 바꿀 게 없는데 어떻게 교환계약이 유지가 되지? 이 생각을 했었다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끼리 약속을 해서 땅 가져가고 그냥 그 보상금 내가 가져올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계약이니까.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어차피 헌법. 우리나라의 법의 최상위 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강행법규를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신장을 사고 판다 그건 안 되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없어지면서 뭘로 바뀐 거야?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지. 그럼 나는 이거 줄 테니까 이 손해배상 나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전히 동생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이행불능을 찾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손해배상 챔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생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례를 판례가 그거거든요. 청구, 여기에 의의가 나오고 여기에 요건이 나와요. 요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와요. 판결, 결론이. 그럼 우리는 지금은 논술형 같은 거 있죠. 논술형, 서술형은 이 요건을 반드시 써야 돼요. 요건을 쓰고 결과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찾아내서 답을 골라내면 돼요. 그냥 결론만. 그래서 현장에 가서 판례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않았다. 지금 이해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60일 남은 상태에서 다 지금 도서관 같은데 독서실, 카페 가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하지? 이게 은익한 상태에서 숨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숨어져 있는 게. 숨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숨는 거거든, 거의 대분들이. 내용이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분들이 실력이 안 나온 사람들이 보통 숨거든요. 자기 혼자 공부해 본다고, 시간 아깝다고. 가서 오고 가니 시간 아까우니까 뭔 아깝게 뭘 아까워요. 그럼 그 전에 이미 했어야지. 1, 2월달, 3, 4월달 하다가 내 안 하다가 이제 막판 되니까 60일 남겨놓고 얼마만 한다고. 그게 자체가. 지금 하는 건 뭐겠어요? 기존 했던 걸 다지고 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단지 기억이 오래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점인 것이지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는 암기를 안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시험 중에 변호사 시험 같은 거 서술형 그거 예를 들면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쓸 수가 없는 거야. 쓸 수가. 그래서 애워야 돼. 기본적으로는요. 그런데 아까처럼 동시의행 항변권의 의의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편무계약의 우리 대표적인 시험에 언급되는 게 증여나 사용대처라고. 그럼 증여 사용대처는 동시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의 큰 차이점이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동일한 쌍무계약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해. 이행하면서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는데 상대방이 너는 왜 이행 안 하니? 그럼 미친 사람이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행을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왜 동시항변권이 나오냐고. 세 가지가 이 요건이라는 거지. 이건 외울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거야, 그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별개 계약은 동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특약을 한 거야. 동시에 이행하기로. 그럼 동시가 나올 수 있지. 굳이 법이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툼이 없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거죠. 이행불능이 됐는데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끝어리에 동상관계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이슈가 됐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갑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1억인데 변제 날짜가 있다는 거지. 그럼 갑이 먼저 이행을 했어. 그럼 이행을 했으니까 을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줬어. 수령을 거부했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령지체. 수령지체야. 이거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한 번 제공했던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 그럼 등기서류를 집에다 두고 와. 두고 와서 이걸 재차 뭐라고 했어요? 청구가 들어가면서 자기 채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제공하지 않은 거야. 이걸 안 하면서 돈 달라고 들어간 거지. 그때 이 을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제공 안 하면서 내한테 돈 달라고 해? 그랬더니 갑이 내가 저번에 한 번 이행했잖아. 이번 네가 먼저 이행해. 이게 되냐 이거지. 소송이 제기된 거야. 그랬더니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지. 아무리 한 번 제공을 해서 수령지체, 이행지체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생관계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현실 제공. 그런데 수령지체에 빠졌지. 그럼 계속 제공하지 않죠. 그럼 상대방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생변권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행사가 돼야 안 돼? 행사가 돼야 안 돼?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동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라고요. 수령지체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라고요? 상대방이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키워드를 잡아야지. 이거 판례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졌다. 이거라든지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섬장에 들어가면 내가 아는 놈이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나온 거야. 수령지체. 그렇죠. 수령지체 끝에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끝에 보니까 동시양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단 말이야. 그럼 그게 답이죠. 1번이 답이잖아요. 틀린 거니까. 그럼 2, 3, 4, 5를 읽어요? 안 읽어요? 절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읽으면 수령에 빠지게 됐다고요. 100% 들어가는 거야. 그게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시간이 쫓기는 사람이에요.